네 천종원 선수 첫번째 시도 준비하고 있는 천종원 선수 다시 루트를 한번 바라봤구요 천종원 선수에게도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종원 선수 지금 입상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세번째 과제 반드시 한번만에 성공을 해야됩니다 네 몸을 날려서 아 날려봤는데 그대로 추락을 합니다 천종원 선수답지 않은데 오늘 아 천종원 선수 두번째 과제에서 약간 데미지가 있었나요 아 첫번째 시도는 일단 실패를 했구요 두번째 시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데요 천종원 선수 아 바로 몸을 날려서 네 이번에는 안착을 했구요 왼발 히룩 걸어서 완등홀드까지 네 두번째의 성공을 해냅니다 천종원 선수